하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, 오늘의 브로울러는 브로우, 오늘 이벤트는 브로우 홀입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게임 시작합니다. 두 폴을 먼저 넣으면 이기 때문에 황포도 승부의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팀은 핵수를 넣었습니다. 1대0으로 악포나갑니다. 상대가 덕치게 공격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. 1대0에서 지금 우리 팀 공격 찬스가 있었는데 골은 넣지 못했고 공을 이번에 1대1으로 지금 공점 상황이 됩니다. 1대1 상황에서 지금 공은 블루팀 근처에 있습니다. 지금 우리 팀이 제약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근처까지 어시스트 할 게 골 맞습니다. 2대1으로 승리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